거울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발 걸어보고 싶어 우우우 문 앞에서 숱을 세어본다 3, 2, 1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때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이름은 반영 네 이름은 반영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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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안녕 투마트 건넬대 집에서 린 캔스니 말소리는 플레일리스트 예 침묵은 나의 공개 알려줘 너의 이름이 모여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예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때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반영 이 순간 feel so one by four 조금은 뚝떡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다들 참 만나 우리의 사이 뷰티소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wait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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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